16과 시간이 있을 때 주로 테니스를 치러 가요. 대화 1 수루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제 취미는 독서예요. 투안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전 낚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낚시하러 자주 가요. 대화 2 리안 씨는 주말에 보통 뭐예요? 전 운동을 좋아해서 주로 운동해요. 무슨 운동을 가장 좋아해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그래요? 그러면 매일 저하고 같이 축구하러 갈래요? 좋아요. 같이 가요. 저도 축구를 하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고음으로 오자 Heaven요. vielleicht 어디서 잘 아예요? 전 cheese 가시러 가는 lado 끝 한글자막 by 한효정